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단어시험치기. 여러분들이 워낙 안에서 답답해서 내가 치는 단어시험. 여러분들이 워낙 단어로 공부 안 하시길래 오늘 솔선소금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5월달에 시험이 3번 있는 거 아시죠? 전기토익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단어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정말 언어의 기본이자 시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보여드린 단어시험 보시고 반성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전 포인트 또 하나는 과연 토익 강사 같은 단어시험은 몇 분 컷이 걸릴지 그것도 한 번 유심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안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단어시험 컨텐츠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문제는 파고다 토익 적중 실전에 있는 단어시험지 테스트 오늘 제가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을 써야 되겠죠. 네, 윤지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1번 문제. A series of. 이거 정말 빈출되는 단어죠? Series가 말 그대로 연속. 네, series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series의 1년의 정도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단어인데 제가 이제 1년에라는 말이 조금 많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다양한, 많은 정도라고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많은 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뉘앙스를 묻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러한 표현을 아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많은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a lot of,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전기 토익을 시작했을 때 a number of,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variety of, 이런 것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다양한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에 해당되는 또 다양한이라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들은 애청자가 맞나요? 네, 우리 갓 구독자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네, 많은, 다양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쓰다라가 있죠. 그죠? 쓰다라, 쓰다라, 많이 쓰다라 이런 게 있죠? 자, 쓰다라가 뭡니까? 복습 해볼까요? 쓰다라. 첫 번째는 selection. 네, 어우, 단어 좀 치는 거 긴장이 됩니다. 자, selection of. 자, 그 다음에 series of, 그죠? 그 다음에 diversity of, 그 다음에 array, 그 다음에 range, 그 다음에 assortment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a, ob를 붙여서 조합을 만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많은, 다양한에 해당되는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개개인의 뉘앙스, 이 개개마다 다 뉘앙스가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세세한 뉘앙스까지 안 묻는다고요. 그냥 많은, 다양한 이런 거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 명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섯 가지 쓰다라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고 있으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셔서 해석이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정답으로 고 하시면 되고요. 웬만해서는 십중팔구는 정답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 열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런 것들이 함정으로 나오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도 취재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보다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많은 다양한이 되겠고요. 쓰다라를 잊지 마십시오. selection, series, diversity, array, range, assignment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일련의 혹은 많은 정도로 저는 단어 뜻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컬라인. 두 번째는요. 이거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명사일 때 감소,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는 감소라는 뜻도 되고요. 동사일 때는 자동사로서 줄어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동사로서. 그리고 타동사로 쓰일 때는 무언가를 거절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일 때 줄어들다, 타동사일 때는 무언가를 거절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컬라인. 그리고요. 인클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인클라인이 기울어지다라는 동사잖아요. 응, 인클라인. 그리고 인클라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나오면 좋습니다. 자, 이게 형용사로 인클라인드라고 쓰면 말 그대로 내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be, 오른쪽에 to를 붙여가지고 투부정사하는 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야. 뭐 무언가를 굉장히 할 의향이 있다, 하고 싶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be inclined to라는 표현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투부정사할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멘지. 역시 명사일 때 뭐 요구, 수요 이런 뜻도 되고요. 동사일 때 무언가를 요구하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디멘지. 보통 이제 인 디멘지. 이렇게 쓰는 전명구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게 수요가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그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할 때는 네, 하이 예를 붙여가지고 인 하이 디멘지라고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인 하이 디멘지. 네, 읽어보세요. 아, 읽어보세요. 아, 단어 좀 치는데 읽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데 좀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 디멘드. 인 디멘지. 수요가 많은 인 하이 디멘지라고 쓰고요. 자, 근데 디멘드가 명사로 쓰일 때 이 for과 함께 쓰이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무언가를 위한 수요라든지 네, 무언가에 대한 수요, 무언가에 대한 요구라고 쓸 때 자, for이라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보다는 이 for을 보고 역으로 명사를 유추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demand for, 네, demand for 정도로 함께 붙여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expand into expand가 확장하다, 확대하대라는 동사일 테니까요. 인 추가 어디 어디 안쪽으로 in이라는 장소에 to라는 방향성이 가미가 된 연지사죠. 그래서 무엇 무엇의 안쪽으로 확장하다 어디 어디로 확장하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expand는 조금 재미난 게요. 물론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자동사랑 타동사 다 가능합니다. 자동사로 확장하다도 되고요. 목적으로 확장시키다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돼요. 네,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이걸 활용한 형용사 분사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형용사로 expanding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expanded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형용사니까 반드시 해석적으로 구분이 됐었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expanding, 현재 분사는 네, 진행의 능동의 의미죠. 그래서 확장하는, 네, 지금도 확장을 하는 이런 느낌이겠고 두 가지를 대비한다면 expanded라고 쓰면요. expanded, pp 형태는 수동의 완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확장된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문장에서 문맥이 해석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확장이 완료가 된 건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었던 문제로서 기억이 듭니다. 오케이, expand. 그래서 확장하다, 확대하다, 자타 동사가 모두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response to. response 응답이니까요. 어디어디에 응답하여 정도가 되겠죠. in response to. in response to. 자, 응답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란 전치사인 to로 함께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가 respond죠, 여러분들. 자, respond 어디어디에 응답하듯 자동사로서 역시 to를 취하는 겁니다. 자, respond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응답하다라고 해석이 들어오시죠. 근데 자동사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o 명사를 취하면서 어디어디에 응답하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reply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느낌의 자동사로서 네, to를 취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respond to, reply to 정도의 자동사의 덩어리를 기억하시고요. 네, in response to. 어디어디에 응답하여라는 전치사인 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in reference, reference to. 이렇게 쓰는 것은 어디어디에 관련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about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eference, recallt 라든지, recalls 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espect 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n reference to, in regard to, in respect to 이런 것들은 어디어디에 관해서 라는 about 계열의 전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 response to는 어디어디에 응답하여 얘네들은 어디어디에 관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때는 in 자리 with를 대신 넣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with respect to, with regards to, with reference to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어디어디에 응하여 정도로 네, 저는 적겠습니다. 지울게요. 네, 좀 칸이 모잘라네요. 저는 단어첨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자, lower 얘는 형용사로 더 낮은 이 low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쓰일 수도 있죠. 더 낮은 이렇게 쓰이고요. lower 자체는 타동사적으로도 네, 동서원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낮추다, 내리다라고 쓰는 건데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낮추다도 되고 아니면 요금이나 세금 같은 것들은 낮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wer the taxes 이렇게 쓴다면 요금 등을 낮추다가 되고요. 아니면 lowered, something is lowered, something is lowered 이렇게 쓰면 무언가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는 그런 표현으로써 part 1 등의 사진 묘사에서도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ower 하면 형용사의 비교급 더 낮은 또 되고요. 무언가를 낮추다, 내리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C번, preferably. 자, 우리 prefer이라는 동사까지가 무언가를 선호하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정도 느낌에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preferably이라는 것은 뒤에 전면구를 자주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from something, 무언가로부터 preferably with something, 가급적인 무언가와 함께 이런 느낌으로써 뒤에 전면구를 꾸며주는 구조로써 종종, 종종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보이는 그런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보기로도 가끔씩 등장하는 그런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8번, privately. 이거는 주로라는 부사입니다. 주로. 주로라는 거죠. 주로라는 게 보통이지, 뭐, chiefly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mainly라고도 쓰고요. mostly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주로라는 뜻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primarily. 주로. 네, 주로. 그 primary. 이게 주요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주요한. 가장 주요한. 그래서 어떤 느낌의 명사들을 잘 꾸미는 거냐면 가장 주요한 목표라든지요. 뭐, goal. goal, 혹은 비슷한 느낌의 명사인 objective. 이런 식의 명사 등을 종종 꾸며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가장 첫째의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first와 비슷한 느낌으로서 가장 첫째의, 가장 주요한 목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가는 학교를 여러분들 초등학교. 그거를 이제 primary schoo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primary school. 물론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primary school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중학교를 secondary school. 말 그대로 두 번째로 간다고 해서 secondary school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primary. 가장 주요한 형용사 기억하시고 이거는 주로라는 부사로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riority. 이게 우선순위라는 명사거든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꾸며주는 단어. 함께 쓰이는 복합명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최우선순위라고 해서 top priority라는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더 하이스트 priority. 라고 최상급으로서 가장 높은 우선권. 최우선권. 이렇게 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number one.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number one priority. 조금 약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top priority. 더 하이스트 priority. number one priority. 오케이. 그 다음에 first priority. 이렇게 서술을 붙여가지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쓰이는 이렇게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최우선순위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표현들로서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8번 정답은 주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네, 좀 지우겠습니다. 자, 9번 qualification. 이건 자격사항을 말하는 거죠. qualification. 그렇죠? 우리 뭐 사람들 qualification. 스펙. 우리 스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스페스페이케이션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줄여 쓰는 건데 사람의 자격을 스펙이라고 스페스페이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세부적인 사항들. 뭐 사물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붙이는 거고요. 네, qualification. 이게 뭐 자격상, 자격증 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어디어디에 자격이 있는 이런 형용사가 사람을 잘 꾸미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qualified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렇죠? 자격이 있는. 이 자격이 있는. 네, PP 형태가 사람 명사를 주로 꾸며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명사로 꾸미는 대표적인 PP 형태의 분사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익스 퀄모델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익스 퀄모델. 익스 퀄모델. 사람을 꾸미는 대표적인 과거 운산인데요. 익스 퀄모델. 익스 퀄모델. 익스 퀄모델. 경험이 많은 정도를 쓰겠고요. 자, 쓰는. skilled. 숙련된 정도를 쓰는 거고요. 자, 퀄. 퀄모델. 그죠? 모. 의욕적인. motivated. 그 다음에 대. dedicated가 되겠습니다. 익스 퀄모델.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형용사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익스 퀄모델. 네, 해보세요. 익스, 아니죠. experienced, skilled, qualified, motivated, dedicated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그대로 붙여가지고 면접 때 써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신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많거나 숙련된 직원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 저는 이 자리에 굉장히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의욕적이고요. 그리고 헌신적인 직원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익스 퀄모델 이용해서 붙여보시겠습니다. I'm not experienced and skilled yet, but I think I'm qualified for this position because I'm so motivated and dedicated employee for this company forever, for the rest of my life. 네,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오버하시면 떨어집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어 시험을 치는데 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익스 퀄모델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격 사항이라는 퀄리케이션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9번밖에 안 했나요? 자, 디버, Resolution은 해결이죠. 해결책이죠. Resolve가 무언가를 해결하다라는 봉사입니다. Solve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죠? Solve, Resolve, Resolution의 해결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약간 두 개의 느낌이 좀 달라요. 네, 물론 두 개의 이렇게 세세한 느낌까지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쓰면 그 문제를 내가 풀었다. 말 그대로 정답을 도출했다. 네, 이거는 정답을 도출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동사고요. 자, Resolve the Problem이라고 쓰면 그 문제를 내가 일단은 해결은 했다. 이겁니다. 이게 정답까지 안 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 그것을 일단은 끝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었다. 자, 이건 Solve the Problem. 오케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쓰는 것은 Re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 때는 settle 정도 느낌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일은 내가 끝냈다. 네, 그게 비록 정답은 아닐지 언젠 끝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세세한 뉘앙스까지 묻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Resolution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번 아까 말씀드린 거죠. Variety of. 이게 다양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다양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아까 바스산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Very. 이게 다양하다는 자동사예요. 네, 자동사입니다. 기억하세요. Very.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Price is very. 그렇죠? 이게 지금 주어동사라는 완벽한 1항식 구분이거든요. Price is very. 가격들은 다양합니다. 자동사죠. 단어를 모르면 안 읽히고요. 리스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Very가 다양하다라는 동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Price is very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뇌는 내가 아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Very가 뭐죠,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가 매우 란 부사죠. 그거밖에 생각한다. 네, 그러면 아예 못 듣는 겁니다. 못 듣고 동사 자리에 부사를 인식했기 때문에 구조조차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문자까지 달려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very. 다양하다. 자동사 기억하시고요. 자, 같은 느낌으로서 Differ.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Differ. Difference를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 Difference가 다른 이랑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Differ는 각기, 다르다라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르다, 다양하다. 비슷한 느낌의 자동사거든요. 둘 다 자동사라는 게 핵심입니다. 비슷한 느낌의 자동사입니다. 다양하다, 각기, 다르다.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Furthermore. 이건 접속 부사하죠. Part 5에 정답이 되지 않고요. Part 6 등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접속의 부사입니다. 말 그대로 부사이기 때문에 접속사적인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게다가라는 추가적인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Furthermore, Moreover.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In addition.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게다가. Besides. 이렇게 쓰기도 하겠네요. 오케이. Besides는 전지사도 가능합니다. 전지사도 어디어디 이외에도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n addition은 부사. Besides는 부사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나 부사. 이게 만약에 In addition. 얘가 전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In addition to까지 가져야 돼요. 이렇게 쓰면 이제 또 하나의 명사를 받을 수 있는 전치사가 되겠죠. 근데 In addition 자체는 그냥 전명고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Besides는 자체적으로 전치사나 부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Furthermore. 게다가 정도 느낌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romote라는 것은 무언가를 홍보하다. 그렇죠? 뭐 촉진하다. 그렇죠? 무언가를 홍보하다. 촉진하다. 승진하다. 이런 느낌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여러모로 잘 아는 동사로서 보여지네요. 자, Stretch. 이거 중요합니다. Stretch는 무언가를 이제 늘리다라든지. 그렇죠? 여러분 몸을 쭉쭉 늘리는 스트레칭 연상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언가를 쭉쭉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지다. 늘리다. 뭐 늘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자타 동사 다 되고요. 자, 무언가를 늘리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쭉 뻗치다. 네. 뻗치게 하다라든지. 아니면 뻗쳐져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펼쳐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펼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사진 묘사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쭉 펼쳐진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 상태. 펼쳐져 있는 상태. 연장된 상태. 이런 것들을 자동 쓰기도 합니다. Stretch. 혹은 Stretch Out 정도로 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뻗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렇게 뻗어져 있는 구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명사로서 구간. 그렇죠? 어떻게 길이 쭉 뻗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명사로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늘리다, 뭐 늘어지다, 뻗지다, 펼쳐져 있다, 펼쳐져 있는 구간. 이런 명사까지. 네. 격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Stretch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 외의 의미는 크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Anonymous라는 것은 익명해라는 거죠. 정말 유명한 거죠. Anonymous. 익명해. 항상 얘랑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네, Unanimous. 그렇죠? Unanimous라는 것은 만장일치라는 거잖아요. 만장일치의 익명해 되겠습니다. 자, 단어의 지금 어근을 보시면 둘 다 이제 님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살짝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긴 한데 그냥 일단 생긴 형태별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네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름과 하나는 마음입니다마는 자, 그래서 Anonymous. An이라는 것은 NT가 이렇게 추격되고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름 공개를 거부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익명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nanimous. 우리 Uni라는 접두사가 변형된 거죠. 이건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과대학, 칼리지들이 통합된 종합대학을 The University라고 하고요. 그렇죠? 통합된 이미지 옷을 유니폼이라든지 전 우주를 뭐 어떤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처럼 네, Un이라는 것은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이름이랑 마음이라는 것을 합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 가깝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비슷한 형태의 어근이라고 생각하시고 음, 이름을 합치는 거다라고 해서 만장일치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Unanimous 근데 만장일치의 Unanimous 두 가지는 함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assess 무언가를 평가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평가다 우리 평가들은 보통 이제 Evaluate 많이 쓰이죠? Evaluate 그 다음에 assess, 평가하다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Uprise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Uprise, 평가하다 네, 그래서 얘네들의 명사 형태를 보여드리면 Evaluate는 Evaluation이 되겠고요. Assess는 Assessment라고 쓰겠고요. 자, Uprise은 Appraisal 정도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세 가지도 빈출되는 거고 명사 세 가지도 빈출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까지 형태를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17번 Compliance, 얘는 준수죠. 준수 규칙이나 규정대로 준수한다고 할 때 준수가 되겠고요. 네, 준수 준수 Compliance with를 취합니다. 어디어디에 대한 준수라고 쓸 때요. 자, 이게 동사부터 조금은 시작하시면 좋은데 자, 오른쪽에 좀 지우겠습니다. 우리 Comply with Comply with 이거 아시죠? 모르시면 지금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준수하다 따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mply가 with를 취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사인 Compliance 얘도 with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대한 준수가 되겠습니다. Compliance with Comply with 준수하다 자, 그래서 준수하다라고 해석을 때는 자동사 네 가지는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네, 준수 준수 예전에 아빠 어디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요즘은 학생들 전혀 모를 텐데 거기에 그 준수 아빠 이종혁이라고 있어요. 이종혁 이종혁이 항상 준수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항상 이제 이런 대사를 찝니다. 네, 준수가 좀 약간 까불까불하고 말을 안 듣는 스타일의 그 전형적인 막내 아들입니다. 마치 저 같은 아이인데 네, 항상 이제 자기 전에 준수야, 준수야, 치카치까 준수야, 치카치까 준수야, 치카치까 준수하다 자, 준수야라는 것은 준수하다를 연상하는 장치고요. 치카치까 카 카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준수야, 치카치까 자, 이게 comply with 그 다음에 abide by 준수하다 그 다음에 confirm confirm은 to나 with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adhere to 이것들이 모두 준수하다는 자동사들입니다. 오케이 자, 준수야, 치카치까 잊지 마세요. 준수하다, 치카치까 준수야, 치카치까 준수야, 준수야 어, 이건 약간 이건 약간 이경력 아닙니까? 네, 자, 준수하다 comply with abide by confirm to it adhere to 그래서 준수야 카 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준수야, 치카치까 잊지 마세요. 자, compliance with 역시 comply의 명상 형태로써 준수 똑같은 전인사인 with를 취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패해본 in progress progress가 뭐 진행 이런 뜻이니까요. 진행 중인 정도의 전명구로써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는 표현이겠네요. 자, various 아까 봤었던 우리 다양한이라는 형용사 형태죠. 이번에는 various, 그렇죠? authority of 다양한 various, 다양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양한 various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세베뉴 복수명사인데요. 이 세베뉴 복수명사 네, 세베뉴는 복수명사를 네, 이렇게 수식한다라는 것을 연상하시는 거예요. 네, 세베뉴 세베뉴은 뭐죠? several, various 그 다음에 네, numerous가 있습니다. 자, 세베뉴 복수명사 오케이, 세베뉴 복수명사 several, various, numerous 연상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우리 스베노 신발 연상하셔가지고 네, 스베노는 복수의 대상이죠. 스베노 복수의 대상 저희 삼촌이 스베노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스베노는 복수의 대상이죠. 세베뉴 복수명사 잊지 마세요. 세베뉴 복수명사 스베뉴 복수의 대상 세베뉴 복수명사 잊지 마십시오. 자, various 자, 그리고 various랑 비슷한 varied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이것도 다양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텐데요. 얘는 복수명사 외도 단수명사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의 차이점이냐면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various는 말 그대로 다양한 종류 같은 것들이 다양한 종류 자체가 다양한 이런 뜻을 쓰는 거라면 varied는 한 종류 내에서 형태가 다양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수명사를 꾸미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various는 복수명사 varied는 단수복수 이렇게까지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형용사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오버해서 실용적이지 않은 영역까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전기토육은 실용영어의 영역에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vendor 우리 vendor vendor가 무언가를 팔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vendor 하면 판매상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vending machine 이라고 쓰면 이게 자판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동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21번 wave 이건 포기하다 포기하다 동사입니다. 포기하다 그래서 보통 어떤 느낌으로 많이 쓰냐면 요금 같은 것들을 감면해 주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wave the fee wave the fee 라고 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다 포기하다 이게 면제하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포기하다 혹은 면제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다 라고 할 때 이 단어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파티 7 나왔었습니다. forego 네 이것도 역시 포기하다 동사입니다. forego 포기하다 forego하다 포기하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단어 좀 전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ature 이거는 특징이란 명사 다들 아시죠? 특징 명사도 되고요. 목적어를 특징으로 삼다도 가능합니다.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특징으로 삼다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이제 주어자리에 잡지라든지 신문 등일 때 목적어를 특집 기사로 다루다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feature 특징 혹은 특징으로 삼다 특집 기사로 다루다 네 그렇게 해서 featured라는 이렇게 과거 분사의 형용사도 나오죠. 네 특징으로 하는 our featured articles 라고 해서 우리가 특징으로 하는 우리의 특징으로 잡히는 특징의 그런 기사들 특집의 기사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형용사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exclu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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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 뭐 베타적으로 나와 있는데 베타적으로 하는 말을 평상시 안 쓰잖아요. 내가 평상시 안 쓰는 단어로 기억하니까 못 외우는 겁니다. 베타적인 단어 저는 평생 써본 적이 없는데요. 뭐 가끔씩 뭐 교과서에서 베타적 경제수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onl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nly 자 only 자 그리고 solely 그 다음에 exclusively 세 가지를 오직이란 동의로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only solely exclusively only solely exclusively 자 라인 맞춰가지고 시작 only solely exclusively only solely exclusively 오케이 only solely exclusively 잊지 마십시오. 오직이란 부사들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raise라는 것은 무언가를 뭐 제기하다 올리다 이런 동사죠. 타동사입니다. 자 형태가 비슷하지만 rise라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이건 그냥 오르다 증가하다 겠고요. raise는 목적어를 올리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require 무언가를 요구하다 필요하다 이런 동사로서 목적어 자체를 요구하다 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require 뒤에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요구하다 라는 식의 동작 유발의 오형식이죠. 자 ask require 혹은 뭐 remind 상기시키다 invite 이런 농사들이 비슷한 느낌들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네 이렇게 요청하다 요구하다 정도로 오형식으로 쓰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host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전기톡에서는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내가 주최하다 이런 느낌 많이 쓰이죠. host events 라는 식으로 써 그래서 그 행사의 주최자 주인이라는 그런 명사도 가능했지만 보통은 행사 등을 주최하다 등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look later than 이거는 언제 어디까지 라는 by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까지 네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 라는 거죠. 시점적인 종료 시점까지 늦어도 그 전까지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 until과는 달라요. until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until은 조금 다른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no later than by라는 것은 이 완료 시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완료 시점 전까지 이런 거죠. 완료 시점 전까지 완료 시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만 끝내면 되는 일회성의 완료적인 동사가 그 전까지는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제출하다라든지 무언가를 완료하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고 반면에 until이라는 것은 이 진행 진행 중인 동작의 상태가 그때까지 쭉 진행이 되고 그때 완료 시점이 되어서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until이라는 것은 쭉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완료 시점에 대해서 끝나는 거고요. no later than by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끝내지는 일회성의 완료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기다릴게 내가 너의 전화를 기다릴게 이렇게 쓰면 wait until 7 7시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7시까지 나에게 카톡 줘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톡 미 카톡을 솔직히 동서로 써도 될 정도로 유명한 단어가 됐죠. 나에게 카톡 미 카톡 주세요 이렇게 쓰면 7시까지 라고 했을 때 by가 되는 겁니다. 7시까지 그 전까지는 카톡은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거고요. 내가 너의 카톡을 기다릴게 이런 것은 그때까지 쭉 7시까지 내가 쭉 기다림의 상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차이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btain 무언가를 얻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obtain 얻다 operating cost 운영 비용이 되겠고요. operate가 운영하다 operate라고 쓰면 주어 자체가 운영되다 작동되다 라고 쓰기도 하고요. 목적어를 운영시키다 작동시키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터 동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프라이트 뒤에 빈칸이 있는 이런 문제가 고난도네 생각보다 오프라이트 뒤에 빈칸이 있으면 고난도입니다. 이게 타동사라면 목적어 명사가 나오겠고요. 자동사라면 보통 부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물이 주어예요. 사물이 주어고 기계 등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작동되다겠죠. 기계가 다른 것을 작동시키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작동이 되는 거겠죠. 자동사겠고요. 사람의 주어라면 목적어를 작동시키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피션텔리 이거는 효율적으로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0문제를 단어시험에 쳤는데 총 몇 분 걸렸지? 제가 지금 시간을 시간이 지금 나오나? 시간이 나오나? 어디 녹화된 게 나오나? 30분 좀 넘었네요. 네. 한 한 문제당 1분 정도 시간이 걸리네요. 네.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단어시험을 피하는 것도 이유가 있네요. 저는 이렇게 30문제를 한 30분 정도 만에 단어시험을 종료했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은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될 때까지 네. 저의 어휘력이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토익 1위 네. 토익의 달인 지성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